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저희 아이즈원이 드디어 불우의 명곡 400개 기념 스페셜 콘서트인 제펜에 친화합니다 저희가 데뷔 전부터 꼭 출연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렇게 400개 기념 방송에 출연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네 불우의 명곡 400개 특집인 만큼 저희 아이즈원처럼 글로벌하게 일본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에 가사에 사윤한 때 반응이 나서만 키도 여러분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진씨 불우의 명곡이 어디서 언제 한다고요? 네 불우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400개 특집 스페셜 콘서트인 제펜은 4월 4일 마쿠아리베스의 국제 전시장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멋진 선배님들의 멋진 공연을 보고 언젠가 이런 멋진 공연을 저희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꿈을 이루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전설분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즈원도 저희 매력이 가득 담긴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일본의 팬분들도 여러분이 즐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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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